야근 가기 아침에 했을 때 왔는데 함께해서 더럽고 자신 보지 말자 물시가 늦어가면 이제고지 못했어 요즘 늦었어 지금 몇시야? 5시 5시 오고 있잖아 저희 지금 어디에 가고 있죠? 저요? 네 전북 중에 있는 서울 전북 당사 창성동 별관에 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뭐 하는 것이죠? 아 모르겠어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6월에 열리는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6월에 서울에서 큐보지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네 그 정상회의를 담당하는 사무실이 따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거기 가고 있는데요 여기 도착했습니다 예 갈게요 자 여기 저 그랬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안 떨어져 안 떨어져 피 피포지 가 뭔지 어려우시죠? 포장용기 과다 사용 지향 대중교통 이용하기 창원시간 줄이기 등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작은 발걸음 피포지 정상회의와 함께 가시죠 피포지 정상회의 중에서 환경을 매개로 한 가장 큰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상회의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늘 참여할 수 없고 그냥 국가들끼리만 정부들끼리만 해나간다는 인식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게 민간 협력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사람들에게 인식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참여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정상회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여태까지 친환경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친환경은 친환경적으로 하면 좋다 라는 시대가 여태까지 시대였다고 하냐 앞으로 2026, 2026 시대는 친환경을 넘어서 필환경이다 영어로는 필환경 시대 인식의 전환을 넘어서 행동의 전환이다 인식의 전환 다들 웃으면서 잘해주셔서 되게 재밌는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인터뷰 어떠셨나요? 인터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은 편집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은 편집이 우리의 금성주택 중인 멀천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짜증이 되어서 우리 아침에 했을 때 왔는데 잘 되었습니다 해가 덥어요 머리를 들고 함께해서 더러웠고 타임 보지 말자 진짜 맛있어 한마디 해주시죠 아 뭐야 아직 안 끝났어요 저거 저거 문뽕 하고 계신데 России 5시 1시 2시 3시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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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4시 5시 5시